1월 10일 미리 보낸 전략가의 버프와 너프 소식입니다. 정확히 브림스톤과 오멘의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먼저 첫번째, 브림스톤의 소위탄 가격이 300크레이드에서 200크레이드로 버프되었습니다. 소위탄의 우수한 성능을 생각하면 다소 파격적인 버프가 아닌가 싶네요. 두번째, 브림스톤의 전투자격재가 장착 후 사용해서 즉시 사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번째, 브림스톤의 공중연막의 시전 범위가 4200에서 5000으로 800만큼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브림스톤의 공중연막의 지속시간이 기존 14초에서 19초로 5초만큼 버프되었습니다. 이제 브림스톤의 연막을 라운드마다 한 구역에 최대 1분간 펼칠 수 있게 바뀌었고, 제감이 굉장히 큰 버프로 전략가의 픽을 바꿀 메타가 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멘의 너프 소식 유출입니다. 오멘의 PM 향상의 비용이 2배에 상승하였고, 연막의 이동속도가 감소했습니다. 이제 라운드마다 400크레이드가 날아가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解准남자 김해 이었 콜라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